이번 시간에는 Issue의 템플릿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기능은 우리가 Issue를 생성할 때 어떤 형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새로운 Issue를 클릭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죠 그럼 샵 앞에 3개 붙어 있는 것은 저건 세 번째로 큰 제목이라는 뜻의 마크다운의 문법입니다 HTML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Issue를 발급할 때 어떠한 형식을 유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github issues template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걸 클릭해 보니까 템플릿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issue template.md라는 파일 확장자가 md면 마크다운이 파일이라는 뜻이죠 저런 파일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issue under template이라는 파일의 이름은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벌써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걸 지웠어요 그리고 create new 파일 여러분이 지금 버전 관리 시스템을 아주 정석대로 쓰고 있다면 에디터 같은 걸로 파일을 생성하고 있겠죠 저는 온라인에서 지금 간편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샵 그리고 문제 증상이라고 합시다 재현 방법 시도한 방법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인 거죠 이렇게 프리뷰하면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commit new 파일을 하게 되면 이 github가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issue under template.md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저 파일이 있다면 issue를 발급할 때 저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에디터에다가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